고졸 20살이 되었어요. 벌써 성인이 다 됐구나. 보통 20살 되면 그런 거 있거든요. 나 이거 성인 되면 꼭 이거 보고 싶다. 저는 일단 12시 종이 딱 치자마자 아빠랑 손잡고 편의점 가서 맥주를 샀어요. 이게 마시고 싶지도 않은데 그냥 종류별로 하나씩 다 산 거 있죠. 이제 살 수 있으니까. 네, 그래서 사려고 이제 막 다 담고 이제 딱 계산대에 갔는데 알파생분이 저의 민증을 안 물어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약간 로망이 깨졌는데 제가 제발 왜 저의 민증 검사 안 해 주시냐. 당당하게 딱 내밀려고 했는데. 당당하게 제가 먼저 꺼내고 막 확인해달라고 그랬었어요. 왜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? 옆에 아빠가 있으니까 당연히 안 보여달라고 그러죠. 아빠가 사는 걸로 아니까. 아, 그런 거예요? 혼자 가야지 이제. 민증을 보여달라고 그러죠. 어, 근데 어제도 제가 혼자 샀어요. 맥주 좋아하는구나.